아 이게 뭔가 영어로 보인다 앞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너무 더러워 아 레옹이 얼마나 예쁜데 여러분 저희는 태안에 있는 태안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고 다 할겁니다 바다도 바로 보여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아니 이윤처럼 했는데 간디는 좀 나고 야 푸셔 푸셔 야 뒤가 너무 섹시한데 오 야 뒷태 오져 야 근육 나오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여기 배경이 너무 노란색에다가 카카오 이런데 와 야 멋있다 건전하다 정말 그리스로마신 할텐데 와 그리스로마신 파트 엄청 많은데 아 개웃겨 세트야 너네 오빠 이상해 하니스라 나 형을 찍어줄게 아 아 씨 아 이치 아 이치 이치척 이침척 정렘에 신고하자 정렘씨 연락을 하나가 신고하는데 맞아 바로 해 그니까 걔가 바로 연락와가지고 도대체 뭘 찍는거야? 예쁜거 찍는거야? 개그 찍는거야? 잘 찍는거 같은데? 오늘 각질 했잖아! 다 수놓은거 다 돌아왔어 다 나왔던거 겨드랑이 제모 받았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거야? 그럼 뭐하고 있는거야? 겨드랑이 태워 아 그러는거야? 나는 말리는줄 알았어 이분도 여기서 태닝한대요 내 뒷태를 근육질로 잡아주고 있어 응 아 등은 자신있어요? 등에 힘좀 줘봐 근육좀 줘봐 와 근데 진짜 잘나와 아니 나 잘하니까 아 진짜 준비 안돼 쟤 안찍고 있어 알지 뭘 알아 하루듬 스타일이라서 다음에 또 몸좋게 권하지마 이러고 1년 뒤에 갑자기 더 뚝 떨어져서 나와 여러분 다음에 더 몸좋게 나와 컴백한대요 내가 몸 모자이크 해줄게 두껍게 얼굴만 나와 얼굴과 모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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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또 여기서 바디 프로필 찍고 있어 뭘 못하게 하네 혼자 제일 재밌게 놀다 쟤 와가지고 잠만 잔다고 했는데 사진 찍으려고 정원이 바쁘다 아 시몬스가 또 나와야 돼? 너 협찬 아닌데 왜 협찬 느낌으로 아 협찬 노리는거야?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하고칠까? 그래 그거 시몬스 태그 하는거야? 대박이다 너 내꺼에 올리면 안되나? 내꺼에 올리면 안되나? 너가 얼굴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니까 합석해 아 몰골 합석 야 야 가래기 꼈어 하하하하 하트네임 하트네임 불 나올 때 찍어라 하트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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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무대 야 점 오면 행복하겠다 하트네임 저기는 겨드랑이 타고 있고 여기 이러고 있고 총차장 난곡이다 하트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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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넘 하트네임 하트네 timeline 하하하하 하트넘 베로트가 아닌거 아니야? 이분은 지금 봉투처럼 가 뭐야? 봉투처럼 아 엉덩이 더러워 아 내일이 얼마나 있길래 ㅋㅋ 불쌍한 소식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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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근육이 흘러버리니까 이상하다 너 그거 아니야 클럭 가면 돼 돈박아 춤추는 애들 몸좋은 애들 돈박아 춤추네 문에 약간 반칙은 거 갑자기 스트리퍼로 절망했어 가죽꿈 같은 거 몇개 배고 하하하하 하네쓰 하네쓰 와 하네쓰 하네쓰